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삿별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서 정치 후원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모금 행위를 하는 것.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유행인 것 같은데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시도 때도 없이 비판 내지는 질투감을 폭발시키는 한 분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혜 전 의원 얘기인데 김의겸 의원에게 자신의 비례대표 배지를 국회의원 배지를 선물한 분이죠. 이분 정말 참 별걸 다 시비거는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를 또 저격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 제목을 한번 보시죠. 김진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곱게 차려입고 숟가락을 얹었다. 곱게 차려입은 것이 불만인 것인지 숟가락을 얹은 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부적절한 발언인데 지금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우리가 어떨 때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뭔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어서는 뭔가 이득을 챙겨가는 것 이럴 때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숟가락 얹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기는 영부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맞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영부인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시비 걸고 있습니다. 곱게 차려입고는 숟가락을 얹었다. 저 발언에서 그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가 느껴지시죠? 김진혜 의원 등등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 여성 인사들까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아주 무차별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항상 쏟아냅니다. 김진혜 의원은 처음 해외 방문이었죠. 스페인에 갔을 때에도 김건희 여사의 외모라든가 여러 옷차림이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도 이게 질투심인지 모를 아니 왜 김건희 여사 영부인 뭔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저런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목을 끄느냐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김진혜 전 의원 이번엔 뭘 비판했느냐 지난주에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영비인관에서 만찬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주석에게 뭔가를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또 문제 삼았는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진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주석 만나서 영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런 것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건 철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주석을 만나서 영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아니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럴까요? 또 숟가락을 얹으려는 건 철이 없다. 영부인을 향해서 철이 없다라는 발언을 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날 베트남 주석에게 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제에서 30여 분간 푹 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굳이 외교적으로 이걸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뭐 이 정도의 얘기를 정말 이 정도의 수준 가벼운 수준으로 얘기한 거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이에 대해서 베트남 주석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저는 복잡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대화 주제로 올려서 푼 것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게 왜 부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숟가락을 얻는 겁니까? 영부인이 이 정도 얘기를 못한다라는 겁니까? 아니 곱게 차려입고 베트남 주석을 만나서 굉장히 영부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데 아니 이걸 대체 문제 삼는 의도가 뭡니까? 뭐든 공격하고 본다. 뭐든 때리고 본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푹 주석은 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내가 오지 못해서 김 여사와 일정을 함께 보낼 수 없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 자 이렇게 말하자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겠다라고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는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들 그 베트남 부부에게 소반 그리고 화장품 같은 이런 선물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거 하나 없는데요? 곱게 차려입은 게 기분 나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발언을 한 게 기분 나쁜 겁니까? 자 그래서 김진애 전 의원 정말 나이도 있으시고 아니 전제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시식콜콜한 정말 수준 떨어지는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 폭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에서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정을 찾은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빈곤 포로논이 뭐니 아주 수준 떨어지는 비판을 했었죠. 자 당시에 김진애 전 의원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하냐? 아니 가당한 일이죠? 아니 해외 방문하더라도 공식 일정 외에 따로 개별 일정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외교 결례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냐?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부인 공적 신분이지만 셀럽이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화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분이자 셀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김진애 씨는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라 뭔가 대단히 부러운가 봅니다. 아주 배 아픈 것 같죠? 아주 질투심 폭발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보를 하든 무조건 때리고 본다라는 게 민주당 인사들의 참 뭐 유행 트렌드인 것 같은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김건희 여사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봉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소식 하나 보실까요? 자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행보인데 부산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새마을운동 중앙회 초청으로 부산의 한 쪽방촌에서 독거노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생필품을 전달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대학생들과 함께 벌였다라고 합니다. 뭐 사진을 한번 쭉 보실까요? 네 사진 보시면 MZ세대 대학생들과 함께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뭐 쪽방촌에 전달할 저런 생필품을 포장도 하고 저렇게 동네 구석구석 집을 찾아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저렇게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여러 사진들이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뭐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김건희 여사를 행보보면 처음에는 좀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조용히 뒤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집중하는 모습 아주 영부인으로서 좋은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만 하겠습니까? 세금으로 뭐 전세계 버킷리스트 뭐 전세계 여행을 아주 뭐 열심히 잘 챙긴 누구와 참 비교되는 행보죠. 자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민주당의 뭐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